아빠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아? 적적하긴 조용하고 좋다 아주 내가 시집 안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빨리 와버려서 미안 무슨 소리야? 네 엄마도 왜 너 빨리 시집 안 보내냐고 하늘에서 아주 나를 혼구녕 내고 있었을 거다 그래 시댁살이는 할만해? 아빠가 지은 집이 너무 넓고 좋았어서 그런가? 여긴 아무리 집값이 몇 억이면 뭐해 정이 없어 퍽퍽해 나 아파트 싫어 아빠가 지은 집이 좋아 무슨 소리야? 그나저나 아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아주 난리야 왜? 김서방이 아빠 집 자랑을 어찌나 해놨는지 언제 한번 구경 가면 안 되냐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물어보셔 아빠한테 물어는 봤냐고 내가 지은 집이라서가 아니라 여기가 좋긴 좋지 김서방도 그렇게 탐내더니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놨길래 그렇게들 궁금해하실까? 김서방도 고맙구나 내 집 잘 봐줘서 그래도 난 좀 그래 워낙 집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라 그런지 사돈댁을 무슨 부동생 쇼핑 대상으로 보나 봐 알았으니까 조만간 한번 모시고 와 에이 아빠 혼자 사는 집 불편할 텐데 그냥 내가 알아서 잘 거절할게 그래서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음식이야 사람 불러하면 되고 사돈끼리 오가며 잘 지내면 좋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아 내 집 좋다고 보고 싶단 사람마다 할 게 뭐 있겠니 걱정 말고 언제가 좋을지 의논해서 알려주렴 몇 주 후 친정집 어머 세상에나 저는 우리 신욱이한테 말 만들었지 정말 의리의리하네요 사돈노른 손길이 하나하나 닿은 곳이라 그런지 아주 여기저기서 빛이 납니다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가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자제 하나도 싸구려 안 쓰셨어요 저 석가래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걸 쓰셨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 가구들도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어째 이리 나무에서 빛이 날까요? 하하 아유 우리 사돈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석가래는 편백을 썼고 가구는 지단이라고 대부분은 그냥 로즈우드로 알고 있죠 아이고 그 구하기 힘든 걸 게다가 집성목도 아니고 이거 원목이네요 집사람이 워낙 가구를 좋아했어서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하하하 그나저나 장인어른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려면 적적하시겠어요 제 생각도 그러네요 대정이까지 저희 집에 보내셨으니 집이 너무 넓은 것도 같은데 팔고 적당한 대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닙니다 집사람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 집이라서요 아빠는 이 집 구석구석 청소하는 게 취미고 특히세요 일 없으실 때는 먼지 한 톨 없이 아주 광을 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적한 것도 모르고 하루가 아주 금방 갑니다 하하하 그냥 우리도 딱 이런 집 살았으면 싶네요 하하하 아유 그리 잘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사돈어른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집을 바꿉시다 예? 아유 우리야 북적북적하니 이런 데서 살면 좋고 어차피 이 집 해정이 물려주실 건데 if you want to get out of the way 이왕이면 빨리 아 어머님 그건 좀 오바신 것 같은데 그래 당신 너무 나갔어 제가 그랬나요? 그렇다면 죄송은 한데 그래도 제 진심입니다 사돈어른 사돈들도 좋은 데 사시는데 뭘 그러십니까 아무튼 어서 식사들이나 하시지요 잠시 후 방한 아빠 미안 우리 시부모님들 시부모님들 너무 호들갑이지 아니다 내 집 좋다는데 내가 뭐 싫을 게 뭐가 있니 아니 무슨 집을 바꾸자느니 여기 들어와 살겠다느니 그게 할 소리야? 그것도 혼자 사는 사돈집에 와서?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화낼 건 없지 농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지 하여간 아빠는 세상 착해가지고 이제까지 사기 안 당하고 산 게 이상할 지경이다 응? 아유 내가 그랬나? 아무튼 아빠 오늘 여러모로 고마워요 고맙긴 내 딸 더 예뻐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됐다 흠 아빠 사랑해 우유 가라 사돈어른들 기다리신다 자주 올게 아빠 또 봐 며칠 후 시대 에휴 이 식탁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 쪼개져 사기당했나? 아휴 집구석이 이렇게 답답해서 야원 어머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혼자 하세요? 얘 새아가 너희 집에 다녀오고 나니까 내 이 집에 청이 다 떨어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비싼 동네에 고급 아파트 나도 그냥 탁 트인 마당 있는 뇌 친정 같은데 살면 더 우아한 할머니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님도 참 아파트 살면 안 우아하고 전원주택 살면 우아한가요 뭐 사람 하기 나름이지 뭐라고?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습할 거 없다 얘 그리지 말고 니가 사돈 양반한테 말이라도 한 번 슬쩍 다시 해봐 아빠한테요? 무슨 얘기를요? 아니 얘 좀 봐라 너 혹시 그러기 싫어서 모른 척하니? 아니요 모른 척이 아니라 진짜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서요 내 친정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사돈 양반이 여기와 살고 네? 그거 어머니 그냥 농담으로 하신 얘기 아니었어요? 얘 좀 봐라 넌 니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장난으로 듣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만들면 되는 거지 에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엄마 추억이 너무 많은 집이라서 그 집 시세 백배 천배를 준다고 해도 아빠 꿈쩍 안 하실 거예요 아휴 내가 꿈에서도 그 집이 나온다 아주 몸살이 나겠어 어머님도 참 제가 자주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엄마가 또 그랬다고? 그랬다니까 나는 어머님이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장인어른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이건 또 무슨 개 같은 논리야? 그렇잖아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 큰 집에서 혼자 안 외롭겠냐? 동네에 뭐가 있기를 해 저녁 8시 되면 가로등도 다 꺼지지 엄마 아빠가 그런 삶이 좋아서 거기로 간 걸 어이가 없던 거거든요 어이가 없다 진짜 아휴 다 됐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응? 며칠 후 신욱 씨 아빠 쓰러지셨대 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야 돼 뭐? 무슨 일인데? 나도 몰라 자세한 건 병원 가봐야 알겠지 알았어 나도 바로 출발할게 잠시 후 병원 선생님 저희 아빠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습니까? 건강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셨는데? 뇌졸중입니다 전조 증상이 없으셨다니 더 검사를 해보겠습니다만 뇌졸중이요? 아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 그래도 다행히 동네 분들이 일찍 발견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럼 괜찮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워낙 증상이 심각하셔서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아 네 어떻게 아빠 잠시 후 오 혜정아 나 방금 의사 만나서 얘기 듣고 왔어 여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정말 모르겠어 일단 진정하고 나랑 같이 생각해보자 응? 응 며칠 후 이게 최선인 건가? 지금 상황으로선 어쩔 수 없지 네가 친정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여기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요양원 제대로 잘 알아본 거지? 돈은 얼마 들어도 상관없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르신들 거기 많으셔 전에 아빠가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자기는 요양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마음이 좀 그래 에이 요즘 요양원으로 가는 어르신들 많아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응? 그래야겠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어? 어 뭐 볼일 있으시다던데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당신 왜 당황하고 그래? 내가? 아닌데 아닌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냄새? 어디? 머리를 안 감았나? 다음날 어 너 웬일이니? 사도는 잘 모셔드렸니? 네 어머니 시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요양원이 호텔이라더라 호텔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지금 아빠 집 가고 있어요 이이한테는 얘기했는데 오늘 저 거기서 하루 자고 갈게요 뭐? 여긴 아니 아니 거긴 왜? 무슨 일로? 아빠 집 정리할 것도 좀 있고 청소도 좀 하려고요 내일 일찍 갈게요 어 얘 너 피곤할 텐데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와 아니 내일 가 내일 응? 아니에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뭐 뭐 거의 다 왔어 그래 알았다 끊어라 일단 끊쳐 잠시 후 친정 아빠 집 아저씨 지금 그럴 게 아니라 얼른 좀 치워봐요 싹 다 아니 아니 사모님이 이걸 굳이 대리석으로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치워요 글쎄 지금 밀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 여기서 뭣들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너 왔니? 여보 쟤 왔네요 아휴 빨리도 왔네 예 세아가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무슨 얘기요? 지금 빈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지금 경찰 불러야 되는 시추에이션인가요? 아니 우리는 어차피 네 아빠도 요양원 가셨고 이 집이 그럼 비어있을 텐데 비워두기가 좀 아깝지 않니? 그래서요? 아까워도 제가 아깝지 왜 어머님이 아까우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돈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 고쳐 쓰다가 돌려드리면 되지 안 그러냐?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돌아오시기 하겠니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요양사도 있으시고 어머님 저 진짜 경찰 불러요? 이 사람들 당장 안내 보내세요? 예 아가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들어봐 좋게 좋게 생각하자니까 사돈 들어가신 요양원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깝지 않니? 그래서요? 너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아끼고 좀 좋아 그래서요? 그렇다고 이 집 비워두면 너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럴 거 뭐 있어 우리가 들어와 살면서 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두 분이 원하는 대로 집을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그게 뭐 왜 이상하니? 좋아요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시죠 너 정말이냐? 얘가 이렇게 쿨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또 갑자기 좀 이상하네 아니에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거 같아서요 그럼 너 두마락이 없기다 어머님도 두마락이 없으시기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아예 도장을 찍자 무슨 도장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아예 나랑 같이 가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해버리자니까 명의 변경까지요? 그래 이왕이면 확실하게 하는 게 내 생각에도 좋을 것 같구나 그러세요 그럼 저는 두 분 말씀대로 송파집에서 지내면서 아빠한테 왔다 갔다 할게요 아휴 잘 생각했다 딸이 아빠 보다 낫네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 아주 두 달 후 원래 시대 어제도 집에 다녀가셨다면서요? 신욱 씨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갔다가 좀 늦게 와서요 그나저나 거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너 지금 장난 아니? 당신 왜 말 안 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신데요? 너의 친정집 말이다 거기 도로 정비 사업하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그게 뭔데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도 아주 확정이 나서 너희 아빠 집이 도로에 수용된다 하잖니 어머,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제가 그런 쪽엔 영 잼병이라 너 지금 모른 척하는 거지? 우리 지금 보상금 한 푼 없이 나 한 끼 생겼다고 어쩔 거야?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뭐? 무슨 오류? 거기 이제 저희 친정아빠 집이 아니라 당신들 집이잖아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그래, 어디 쫄린 힘으로 할 말 해봐라 무슨 소리 짓거리나 틀어놔보자 어머님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더라고요 이 집, 그러니까 제 명의로 된 이 집 말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 도시개발 사업직으로 지정됐던데 요 앞에 안 그래도 역세권인데 지하철 라인이 두 개나 더 들어오대요? 완전 초초초초 역세권 쓰리 역세권 된 거죠 뭐? 넌 지금 그걸 농담이라고 하니? 어머, 어머니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새 아파트 그것도 프리미엄으로 들어온 대지 지하철 라인 두 개나 뚫린 대지 제 집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고 그게 웬 이 집이야? 말은 똑바로 해 아, 맞다 이제는 제 집이 아니네요 저 이 집 팔았거든요 뭐? 네가 뭔데 이 집을 마음대로 팔아? 왜? 뭐 잘못된 거 있나? 그때 우리 두 달 전에 명의 바꾼 거 아니었어? 그럼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지 왜? 야, 너 그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야 똑바로 알아 애초에 상도덕에 어긋난 짓을 한 게 누구셨더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 이거 사기야, 사기 아, 그래요? 그럼 어디 법적으로 한번 해보시든가 아, 참 그때 우리 아빠 집 바닥 대리석으로 깔던 인부 재판 가면 증인 서주겠다고 하던데 인부들한테 영 못되게 구셨나 봐요 아주 치를 떨면서 굳이 재편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야,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당신들은요 당신들이 앉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도 인간인지 아이쿠, 이제 그만들 나가주시겠어요? 좀 있으면 이삿짐 차 올 시간이라서요 짧았지만 아주 징글징글한 결혼 생활 그 길로 쫑냈습니다 그런 일 당하고 어떻게 가족 임례하고 살겠어요 겁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그 집 팔아치웠습니다 아주 비싸게요 그 집 식구들은 여기저기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던데 그래봤자 헛발질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야 말이죠 요양원에 계신 아빠도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지금 공기 좋은 곳에 집 한 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가 지으신 집보단 못하지만 시댁 그 잘난 집 팔아치운 돈으로 전원주택 하나 얻고도 남겠더라고요 거기서 아빠 모시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예요 아빠가 있어야 해요 즐거움